오늘 목요일 아침이지만 이번 주 마지막 거리를 되겠습니다. 내일은 3일절로 휴장입니다. 어젯밤 뉴스 보시느라고 잠 설치신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요.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에서 드디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이런 선호도를 예상한 듯이 일부러 밤에 반대로 미국은 아침 시간에 이 회담을 잡아놨고요. 지금 이 사진 보시다시피 양국 정상하고 한영단 만찬이 있었는데 메뉴는 스테이크와 김치가 마련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많은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또 우리 청와대 만찬에 있었던 수정과도 같이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침부터 이런 얘기 잠깐 줬고요. 우리는 경제를 이야기하는 방송이니까 간밤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 없는 굴에 뭐가 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나라를 비우자마자 지금 미국 내에서 시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힐 보시죠. 트럼프의 담당 행동대장 왕서방 킬러라고 제가 또 저번에 한번 이름 붙인 대로 오늘 재탕해봤는데 터프 모드다 이렇게 붙여놨고요. 더 이래서 보시다시피 양국이 지금 그야말로 터프한 스트레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의장이 한 말입니다. 중국하고 협상 중이긴 하지만 이번 한방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라고 하면서 어떤 격돌의 가능성을 예고했고요. 이제 중국이 처음에 이제 이 양국 무역 분쟁의 발단이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너무 크다 반대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이거로 시작했으니까 중국이 단순히 그럼 우리도 미국 제품 많이 수입해주고 적자 흑자 서로 맞추자 이랬는데 단순한 양적 협상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 협상까지 남아있다. 결국은 지적재산권이나 특허권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트럼프가 매우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다가 지금 하노이로 가자마자 라이트하이저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중국하고 무역 협상이 쉽게 끝날 일이 아니고 또 한방에 끝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복귀했을 때 한번 시끄러워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에 따라서 이거 나오자마자 월가도 결국은 급락으로 반응을 했었다는 거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워싱턴 소식인데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나한테 트럼프가 거짓말을 종용했다. 라고 의회 증언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인 말이 그는 나에게 다이렉트리니까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원래 트럼프의 화법이 그런 식이다. 그래서 종용을 했다라고 밝혔고 현재 이제 특검은 트럼프 선거 캠프 자체의 문제가 많았는데 조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좀 그렇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다고 해요. 잘 아시겠지만 워터게이트 사건도 그다음에 클린턴 사건도 그랬지만 미국에서는 잘못을 저질렀느냐, 롱 주인이 사실이냐 아니냐 보다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더 문제가 된 적이 많았었죠. 여기에 대한 공방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 상원에 이어서 오늘 하원 금융위에 출석해서 또 증언을 했는데 파월은 올해 내로 긴축 종료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난 FMC 의사록에서 과연 그럼 긴축 종료를 올해 결정하고 올해 발표할 건지 아니면 올해 결정은 안 하지만 발표만 올해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또 중의적 의문에 대해서 또 한 번 불을 지폈는데 그러면서 말한 게 인플레이션이 풀스톱, 그냥 스톱도 멈춘 건데 풀스톱은 완전히 얼어붙듯이 멈춰버린 건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 가지고 있는 대차 대접표상 부채 자산 축소를 종료하는 이 마감 시간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가계 부채는 견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확대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오늘 증언 들으니까 앞에 말씀드린 연말에 종료 계획을 공개한다는 건지 아니면 연말에 종료하는 거를 연말에 공개한다는 건지 이 시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말 종료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12월에 종료도 공개도 같이 하는 게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 미국의 펀더멘탈 지표 하나 보시죠. 로이터에서는 미국 주택 시장이 셧다운과 연준 사이에서 방황을 했다고 밝혔는데 1월 미결 주택 매매가 4.6% 늘어나면서 급하게 호전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연율로 봤을 때는 1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게 바로 모기지 금리의 불안정 탓이다. 아예 모기지 금리가 기조적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다음 달에 오르기보다 지금 빨리 먼저 사자 이럴 텐데 어떤 날은 올랐다가 어떤 날은 내렸다가 지금 연준의 어떤 매파와 비둘기파 대결만큼이나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게 주택 수요를 자꾸 망설이게 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일본의 산케이신문 보시죠.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국제적으로 흥행을 일으키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초조합니다. 북미 정상이 8개월 만에 재회를 했는데 일본도 협력하겠다. 갑자기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일본이 여기 또 왜 숟가락을 넣었는지 봤더니 다른 건 아니고요. 트럼프가 북한이 비핵화를 결정할 경우에 여기에 어떠한 리워드를 주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마련하고 있는데 비핵화를 한 다음에 경제 지원을 할 경우에 미국 단독이 아니라 여기 이제 서드 파티로 중국, 일본, 러시아도 동참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제목에다가는 일본도 북미 정상회담이 협력한다라고 갖다 붙인 나쁜 시적 허용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식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글로벌 탑뉴스 함께 보셨고요. 이제 월가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탑뉴스는